선생님.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. 이 질문을 이제서야 드려보네요. 접신을 하시게 되잖아요.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? 기분이 묘하지. 벌써 신이 딱 들어온다고 하면 눈빛이 들려지고. 그러니까 이제 뭐 구술가든 모술가든 이렇게 하잖아. 그분들이 벌써 보면 알아. 선생님이 갑자기 벌써 얼굴이 삐치고 뭐가 저게 하네요. 그러면 내가 누구 들어온 걸 알잖아.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탁 하면 그때 접신이 딱 내 몸에 실리면 지기가 막 이렇게 떨려져 갑자기. 그러면 뭐다 이렇게 딱 나와버려. 그러면 장구통 딱 멈추고 너네가 딱 이렇게 됐다 그러면 네 이러는 거야. 그럼 그게 맞잖아. 그러면 또 직이 내려져 이제. 그러면 다시 또 막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접신이 또 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뭐 하다 못해 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라든지 사고를 죽은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갑자기 내 몸이 이렇게 삐뚤어져 버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맞다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접신이 여러 가지야. 또 미쳐서 또 간 사람은 갑자기 구사다 히히 하고 웃어마. 그러면은 이제 너네는 이렇게 미쳐서 갔다 산탈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깜짝 놀래지. 그래가서 끄지워내고 하나의 공수지만은 신과 나와 이제 간절함이 있으니까 애절함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? 그러면 나도 신명한테 천지신명한테 고한단 말이야. 그리고 누구누구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신이 접신이 되는 거야.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고 아 무섭지. 다 나지. 근데 어느 때는 이제 딱 국 끝나고 나서면은 어느 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다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. 못할 때가 있어.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아까도 그러셨는데요.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. 나도 이제 의외로 놀란 적이 있지. 또 이렇게 갑자기 실려서 갑자기 막 내뱉는 말. 그런 게 이제 신에서 이제 갑자기 접신이 돼서 이제 내뱉는 거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뭐를 느꼈는데 상대방한테 뭐 이럴 것이다.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아. 얘가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하고 미리 내가 귀띔을 해줘. 접신을 해갖고. 그러면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딱 그러고서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문차를 할 거냐. 그러면 그 식구들한테 식구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. 응? 얘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. 그러면은 진짜 얘 딱 서서 구슬하다가 딱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한 말이 딱 튀어나. 걔가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. 짜고 뱉는 게 아닌데.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. 접신은 무서운 거지. 일반인은 절대 못하나요? 못하지. 아 그럼. 직인은 받을 수가 있어. 감을 잇는 사람은. 뭔가 이렇게 전기가 갑자기 소름 끼친다고 그러잖아. 어 이거 봐야 닭살 돋아야 이러잖아. 뭐라 한마디 딱 했을지게. 그러면 내가 자기의 정통을 딱 얘기를 했단 말이야. 선생님이 닭살 돋아야 이러는 거야. 그건 교감이지 그렇지? 맞으니까는 닭살이 돋을 거 아니야. 안 맞으면 닭살이 안 돋을 거 아니야. 바로 그게 접신이다 인간의.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? 한 번 직접 해볼래? 아니에요. 그 이제 접신을 하실 때. 응. 그 아기. 아기신? 네 이제 동자신. 동자신. 동자가 실려서 이제 아이 흉내를 내잖아요. 그게 이제. 연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누가 그래 연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누가 연기라고 그래. 나는 이제는 나이가 지금 70줄에 들어섰잖아. 그래서 이 동자 오르는 걸 제일 싫어해.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만 신딸들만 시키거든. 근데 어느 때 나도 동자가 오를 때가 있어. 그럼 막 울어 저거 사달라고 있지. 응. 휴게소에서 막 우는 거야. 그러면 창피한 거야. 응. 아니 생각을 해봐. 동자가 올라갖고 휴게소를 갔는데. 그게 내 현상을 생각을 해봐라. 네. 나이 먹어갖고서는 거기서 이제 자전거가 테이프 감아서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. 거기 가서 내가 자전거 신뢰를 팍 내고 그랬어.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빨리 가요 이러는 거야. 근데 알았었는데 차에서 막 울은 거야. 나 띠띠빵 그거 타고 싶은데 아빠는 안 사준다고 안 간다고. 그러고 문을 열고 내려갖고. 그 휴게소에서 다리를 뻗쳐서 막 울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. 다 보잖아. 그냥 창피하니까 그래 동자인데 사주자. 우리 아빠가 빨빵 안 찾아야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그럴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빨리 가자 그래갖고. 그걸 사줬어. 사갖고 차에서 막 가지고 놀다가 법당에 와갖고. 이제 들어가고 동자들한테 이거 아빠 졸려서 샀다 하는 거야. 애기 소리 하면서 막 돌다가 아이고 힘들다 이러고 놓고는 나온 거야. 나오고 나서는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것도 못할 짓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. 특히 이제 제일 창피한 거는 우리 사위나 딸들이 있는 앞에서 아들이 있는 앞에서. 울면서 막 이럴 적에는. 얼마나 저게 있어. 엄마가 아무리 사위하고 손주 있고 딸이 있는 앞에서 그러겠냐고 울고 동자가 올라서. 그때 오르게 되면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지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데. 이제 그 동자가 바라는 게 있단 말이야. 뭐를 사달라고 떼를 써. 그럼 내가 안 사줘. 그러면 그냥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. 엄마 이거 안 사준다고 막 등글고 막 울어. 그리고 옷을 갖다 치키고 막 이러고 울어 그러면은. 상식적으로 생각하러 손주들이 있고 사위 있는 앞에서 딸이고. 아니 며느리감 있는 데서 막 이러고 울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. 아 나 막 그래갖고 동자 안 올린다고 그러면 동자들이 또 삐져. 그러면 손님 못 오게 한다면 진짜 손님 안 온다. 그럼 또 달래주는 거야. 그리고 꼭 그러면 누구 다치게 한다 이래. 그러면 꼭 다쳐. 그러니까 안 해줄 수가 없다니까. 진짜 제일 난처한 게 동자 오르는 거야. 이 나이 먹어서 동자 오르고. 아 너무 유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궁금증 풀렸지? 네. 나중에 동자물찌개 와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